015-3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예스코홀딩스입니다. 예스코홀딩스 은 는 동사는 1981년 도시가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듬 2018년 물적 분할로 도시가스 사업 부문을 분할 예스코를 신설하고 존속회사 예스코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함 동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음 동사는 2023년을 투자 지주회사 인베스팅컴퍼니 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1년 3월 도시가스 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4월 도시가스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 예스코를 신설 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현상으로 변경되시 주요 자회사로는 예스코 한성pc건설이 있으며 도시가스 및 가스개량기 사업 cng충전 사업 해외자원투자 및 개발업 건축pc 및 전선용 목드럼 사업 등을 영위 대시 도시가스 사업으로 서울 9개구와 경기도 3개시 2개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공급 가구 수는 약 143만 가구임 재무 대시 투자 및 지주사업 부문의 부진과 pc 제조 부문의 수주 감소에도 주력인 도시가스 공급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 지속에 따른 pc 제조 부문의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예스코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196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예스코 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15위입니다 예스코 홀딩스의 상장 주식 수는 600만 주입니다 예스코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예스코 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8.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6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만 26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6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29배 11만 26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0번지억원, 662억원, 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9억원, 266억원, 마이너스 25억원입니다 예스코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7번지 06% 쌓인이고 유보율은 1664.4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